자, 칠판 봐. 여기 봐.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휴강했잖아. 그래서 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휴강을 해서 못해서 내가 이거 오늘 해주려고. 그러니까 대신 지난주에 수업 못 들은 애들은 이 지문. 수능특강 테스트3 21번에 사이렌. 지금 지문들 갖고 있지. 거기 지문들의 오디세이라는 말에 박스 쳐봐. 오디세. 여기 테스트3 21번에 오디세이가 있어. 알았어? 그 다음에 거기 사이렌이라는 거 있지. 사이렌 박스 쳐. 사이렌 박스 쳤어? 오케이? 자, 그럼 칠판 보세요. 내가 이 지문에 얽힌 얘기 뭐 하나 해주려고 그래. 재밌게 그냥 들어. 알았지? 이게 미국이야. 오케이? 미국이면 여기에 LA가 있고 여기에 뉴욕이 있으면 여기 위에는 캐나다잖아. 캐나다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그러니까 운전해서 이 국경을 한 두세. 벤쿠버에서 한 세 시간. 국경에선 두 시간 정도 내려오면 있는 도시가 있어. 그 도시가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어. 시애틀이라는 도시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게 우리 TCC가 영화 같은 인생이잖아. 너네 내년에 올해 대학교 잘 가고 내년에 미국 여행 가면 시애틀을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기억하면서 내 생각해야 돼. 알았지? 우선 너네들이 영화니까 영화적 감성을 좀 물어보겠다. 물어볼 건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선 너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이 있어? 영어도 못 하고 영어도 못 하고. 그럼 너네 너바나라는 그룹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냥 주제나 얘기하자. 너네 스타벅스 알아? 너네 스타벅스 로고 알지? 로고. 그 스타벅스 로고 안에 있는 그 여자 있잖아. 로고 여자 알아? 그 여자 이름이 사이렌인 거 알아? 아니 뭘 다 몰라. 너네는. 아 진짜. 너네들이 아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 봤다로 얘기하면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영화 속의 여주인공 맥라이언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재미나. 맥라이언이 개망 신나간 얘기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너네가.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네 내년에 수능 보고 나서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해외에 배낭여행 가고 이렇게 할 때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 본점이 있거든. 스타벅스 본점이 시애틀에 있어. 근데 시애틀에 본점 가면 시애틀 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내 제자들도 시애틀에 인스타그램 나도 하니까 거기 보면 시애틀 갔다고 하면 전부 다 거기에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점 앞에 가서 셀카 찍은 다음에 스타벅스 본점 왔다고 예쁜 표정 막 이렇게 있잖아. 벌려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지금 너네는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시애틀 가면 그냥 본점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얘기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깊은 이해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강을 했었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지금 내가 니네 교재에다가 오디세이라고 박스 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호머. 한번 따라해봐. 호머. 호머. 호머는 기원전 6세기에 살던 장님인데 이게 그리스에 있었던 시인이야. 근데 이 그리스의 기원전 6세기에 살던 시인 호머가 어마어마한 작품 두 개를 썼어. 그게 첫 번째가 일리아드라는 작품이 있어. 일리아드라는 작품 들어봤어?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쓴 건데 그 오디세이라는 거를 사실상 외국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는 그걸 오디세이라고 발음을 안 해. 그걸 아디세이라고 발음해. 아디세. 근데 어쨌든 오디세이라고 발음하는데 제가 보여줄게. 봐봐. 여기 보세요. 그 오디세이에 여기가 그리스야. 그리고 여기가 트로이 제국이야. 니네 트로이 목마 이런 건 알아? 어? 트로이 목마? 그리스 옆에 조그만 섬이 있어. 그 섬에 이타카라는 섬이 있었어. 근데 이타카의 왕이 오디세우스야. 그 왕이 오디세우스인데 오디세우스인데 이 오디세우스한테는 아주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 그게 페넬로페라는 부인이 있는데 둘이 아주 사랑해. 근데 오디세이 첫 장면을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수능특강 테스3 21번 사이렌 이 여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이 그리스의 조그만 섬의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그 당시로는 완전 세계대전인 트로이 전쟁에서 우승을 한 주역이야.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타고 와서 여길 작살을 냈지. 작살을 내고 나서 트로이 목마에서 내려와서 그리스 신화는 왜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러잖아. 신이랑 같이 살잖아. 근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타고 작살 나고 난 다음에 이긴 다음에 트로이 여기에서 자만심에 빠져서 내가 I'm king of the war 이렇게 세계 왕이다 이렇게 바다에다 외친 거야. 그랬더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빡친 거지. 포세이돈이 완전 빡쳤어. 이 새끼 인간 주제 건방해지게 네가 세상의 왕이야. 그래가지고 잘 들어. 그래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집까지 배 타고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걸 포세이돈이 너 인간 이놈의 새끼 고생 좀 해봐. 완전 빡쳐가지고 포세이돈이 자기네 섬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페넬로페가 있는 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오디세우스를 바다에서 개고생을 시켜. 10년을. 그래서 10년을 고생하는 얘기가 그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 그래서 나는 사실상 그 왜 클래식 방송에서 보면 클래식 오디세이 무슨 오디세이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방송 제목 같은 게 있어. 오디세이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니네들이 잘못 알면 안 되는데 고생을 엄청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10년 동안 고생을 엄청을 하지만 신이 이 오디세우스를 고생을 엄청 시키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 결국은 성공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니네가 영어과를 갈 일은 없겠고 갈 수도 있겠지만 영어과나 영문과나 통번역과를 이렇게 가면 영어는 핵심이 성경이 핵심이야. 성경을 무조건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이 호머의 일리아덕 오디세이. 이 두 개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야. 근데 선생님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니네들하고 테스트 3 21번에 오디세이 얘기가 사이렌이랑 딱 나오길래 아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된다 애들이. 왜냐하면 영어를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전공하신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이잖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지문이 엄청 중요한 지문이라는 걸. 근데 못했었지. 그래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기로 다시 돌아봐.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 되게 많이 고생하거든. 니네 혹시 그 일본 애니메이션 바람의 계곡 나우시칸가? 카오시칸가? 뭐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 나우시카. 나우시카인 것 같은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 나우시카라는 거를 내가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 혹시 그 오디세이에 오디세우스가 고생하는 10년 동안 만나게 되는 그 글을 괴롭히는 닌프들의 이름 중에 나우시카가 있거든. 그 일본 사람이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나우시카 이름을 따서 혹시 지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 왜냐하면 오디세이에서 보면 그 나우시카가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에 또 절대 미녀가 하나 나와. 칼립소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여자 옷 브랜드 이름 중에서 칼립소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그래서 그 칼립소라는 브랜드를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 저거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절대적인 아름다운 모든 남자의 정신을 빼놓아 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미를 가진 그 닌프. 그거에서 따왔나 보다. 근데 그거를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칼립소라는 브랜드를 보고 그 생각을 못했잖아. 그것처럼 자 이제 드디어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사이렌 사이렌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내년에 시애틀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본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셀카만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오디세이에 오디세이에 그 작품에 보면 그 방금 얘기한 아까 나우시카나 칼립소 그리고 사이렌 같은 이 여자 닌프들이 오디세우스를 막 괴롭혀 사랑하는 페넬레표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이렌인데 그 사이렌은 바다 속에서 살면서 바다 위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해.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 사이렌은 사이렌이 부르는 이 노래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이겨내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시애틀에 다시 가보잖아. 시애틀 가보면 시애틀 본점에 스타벅스 로고 안에 사이렌이라는 그 여자가 들어가 있어. 그 여자가 내가 스타벅스의 지금부터는 뇌피셜이야. 지금까지는 인문학적인 여기서 나온 건데 잘 봐. 스타벅스가 이거 완전히 그냥 나 혼자 생각이야.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무슨 색으로 돼 있어? 녹색 간판이잖아. 근데 시애틀에 가잖아? 그럼 스타벅스의 간판은 무슨 색이냐면 녹색 간판이 아니라 커피 빈 그 갈색 간판이야. 갈색. 오케이? 근데 갈색 간판에 스타벅스 로고 똑같은 거 안에 사이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사이렌을 스타벅스에서 그 사이렌 저게 사이렌인 걸 딱 알고 나 무슨 생각했냐면 그리스 신화 속에 그 사이렌이 엄청난 매혹적인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러더니 스타벅스에서 그 사이렌에 저거 여자를 가져와서 커피향에 엄청난 커피향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생각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맞아 그리고 완전히 뇌피셜인데 아 그건 맞는 건데 그 다음 이게 니네 혹시 커피콩 처음에 녹색인 거 알아? 근데 그 볶음은 갈색되지 완성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뇌피셜인데 스타벅스가 본점만 갈색이고 전 세계에 있는 건 다 녹색이거든 뉴욕을 가든 LA를 가든 다 녹색이야 그래서 이걸 왜 본점만 갈색을 했나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완전 뇌피셜인데 본점이 완성된 커피업체다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근데 그리고 나서도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사이렌 그 생각하고 스타벅스 가니까 거기 스타벅스에 사이렌 오더라는 게 있더라 사이렌 오더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 시킬 때 그 보통 우리가 그 아는 응급차 갈 때 사이렌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그 사이렌이 그 오디세이에서 나온 사이렌 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그리스 고디세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영화 같은 인생 4편인데 수능 때 공부한 지문 수능 끝나고 딱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선생님은 이거를 저를 알려주면 너희들이 내년에 시애틀 가서 시애틀 바다를 보면서 바다 바로 앞에 본점이 있거든. 그러면 이 스타벅스 본점을 만든 사람은 그리스 오디세이 작품에 사이렌을 생각하면서 저 바다 밑에 사이렌을 생각하면서 탁 받고 그리고 저거로 커피숍을 만들어서 잘됐구나. 아 이거를 좀 그런 학생들을 만들고 싶었지. 그런 게 진짜 영화 같은 인생 아니 겠냐. 근데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끝